clockwise 선생님 아니 두명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야 우와 와우! 와우! 오늘 어땠어요? 너무 이뻤어! 찢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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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우선법 진짜 잘 해주시더라고요? 다 외웠어요? 엄청 예쁘게 됐어! 컨닝했어요 이거? 네! 외웠어. 이것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눈은 두 개 닿아. 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잘 가더라. 제법인데? 우선법 누가 가져왔어요? 회사에 있어요. 회사에 있어요. 원래 좀 빛을 감기 있게 할 때 아 너무 고셔! 이거 넣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나온 거예요. 다행이다. 여진이가 너무 좋아하네. 그러니까 한 대, 반응. 일로 오세요. 한 대 마크. 그래도 저랑 거보다 쉬우지 않아요? 쉬워요. 쉬우니까 낫죠? 네. 할 것 같아. 저희로 갔어요? 저희요? 저희요. 다섯 시에 남아요. 다섯 시에 남아요. 근데 비슷하게 일어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요. 한 개. 근데 하면서도 무대 하는데 뇌정지 와가지고 너무 졸린 상태에서 뇌정지 와서 아니요, 크로즈를 보니까 너무 힘이 나요. 제가 이거 하는데 고흥 언니 보면서 맞게 하고 있구나. 다행이다. 저희, 아침 메뉴. 아침이라 해야 되나요?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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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이건. 메뉴 추천. 메뉴 추천. 이거 아이디어 제가 냈어요. 잘했다. 지금 이 안 해놓고. 지원을 geehr第一. 쁘 o тут 좀 한번 다 시켰어요 그러면 저는 칼국수 그리고 저는 샤브샤브 저는 된장찌개 국삼겹 된장찌개요 호의야 저는 파스타 여진이 추천드려. 이쪽으로 잠깐 살짝만 이루어주세요. 아 오케이. 여기 또 인간화 해왔어. 하필 이런 날 기다려가지고 이따가 또 생강 들어오시는 분들 알 수 있을지 알아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 전에 아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니까. 우리 코르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대할게. 정말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몇 번 안 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 돌려가요? 거짓말. 혹시 잘 본다면 삭제하기도 하나요? 혹시 잘 나온 거 걸어주시나요? 아 맞아. 혹시 못 나온 거 보고 정이 떨어지시나요? 예를 들어서 찍어서 판매를 했는데 콧딱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떨어져요? 어 안옵니다. 콧딱지 하셨나요? 너무 잘 나왔어요. 아니 혜정 언니가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콧톨이 여기 삐죽히 나오거든요. 고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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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끔씩 이에 찐스 분들 때는 많아가지고. 아 찐스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 찐스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 매너가 좋으시네요. 그니까. 찐사랑이네.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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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다들 해산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뭐해요? 안 먹으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단체로 갔다 오세요. 아 이거 알 수 있는 소리. 알겠어요. 나도 읽게요. 1분간, 2분간, 3분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김밥천국 가서. 김밥천국 가서. 김치 볶음밥 해가지고. 세트로. 너무 맛있겠다. 아니 메뉴 많이 먹을 수 있겠다. 너무 좋다. 빅페이지. 빅페이지. 네. 완전 빅페이지. 여기 하나만 시켜도 완전 빅페이지. 맞아요. 저희 단체 포즈 한 번만 해볼까요? 단체 사진을 찍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좋아요. 저희 공식 포즈 있거든요. 이번 포즈. 저희 포인트 한 번. 센스티브에 이어. 맞아요. 다짠.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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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그쪽 너무 멀네요. 왼쪽. 이따가 갈게요. 네. 저쪽으로 가서 한 번.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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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갈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아니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도 단체. 단체 포즈. 하나 둘 셋. 빨리 갈게요. 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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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진짜. 너무 예쁘죠. 선사다. 너무 좋아. 선사 아이돌이야.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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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 예쁘다. 보라프도 해주면 안 돼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무서워 좋아하는 게 너무 좋다 개즈 무서워 개즈 귀여워 저희가 엘리포터가 내려오면서 분명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쩌면 안 타셨어요 저희는 이거 맨날 혜진이 안 보이네요 맨날 이런 소리 하니까 대화해서 혜진 언니가 라이브 눈에 광인 이렇게 보고 있어 저 사람 왜 저렇게 쳐다보지? 그냥 간 거예요 너무 귀여워 우리 혜진 언니 얼마나 쓰나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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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나오세요 누구야 누구야 저희 오늘 추천해준 메뉴 먹고 저희는 쿠폰 어플에다 인증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확인 못해 트럼은 확인 못해 그냥 진실이라고 믿을게요 약속적으로 낙코트 봐볼거야 고맙코트 대창 너무 웃기겠다 여기 앞에 있어요 여기 아세다 낙코트 있어 진짜로? 긁은 노예 자 1분단 먼저 갔다 오시고 2분단 갔다 오시고 3분단 여기 있다 오시면 돼요 3분단 가볍보셔 저희도 그럼 밥 먹으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럼 밥 먹으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오늘 너무 잘했어 저희 다 안녕 고생했어요 맛있게요 어때요? 밥 맛있게 어디서 할 거야? 음악 기다리세요 네 아 우리 탱이밥 네 바닷타기로 가자 그래 가니까 바닷타기 간다 저요? 네